오! 뭐야! 위에! 위에! 풍랑 여기 순댓국 와 경찰 풍랑노가 아이엔입니다 저는 이제 막 일어나서 아침부터 라면에 먹을 거예요 파김치 엄마가 담궈주신 거 아침부터 웬 라면이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쉬는 날 아니면 언제 또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보겠어요 원래 라면은 그 야식과 아침에 먹어야 질리입니다 라면은 한 개만 푹 끓였어요 지금부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맛있네요 맛있긴 해 응 라면은 역시 굉장한 음식이요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현미밥으로 먹겠습니다 어? 야구가 챙겨있구나 맛있게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. 술은 못 뗀 사람이면 돼지 않나? 안 뗀지 않으면? 내가 술은 안 돼. 형은 못 뗀으니까 술이 되는 거 같아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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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요? 예. 자, 승희부터 먹어. 먹어봐. 좋겠네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와, 안녕하세요. 야, 좋습니다. 우와. 와. 진짜. 와. 와. 맛있네. 맛있네. 응. 아, 맛있어요. 주님, 주님 막 나오는. 아우, 주님 막 나오는. 술 수도 있어요, 조심해요. 저는 지금 이제 인이어를 취직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기쁜 뜨는 날이에요. 저번에는 인이어가 하늘색이었잖아요. 이번에는 또 색깔을 또 바꿔봤고요. 이번에는 말하지 않겠어요. 비밀로 하겠어. 이번에는 좀 색다른 색으로 해봤어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잘 찾아보시길 바라요. 한이형이랑 같이 가는데 한이형은 이제 먼저 가있고 저는 이제 출발했습니다. 빨리 인이어를 맞추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맞추니까 기분이 좋아요. 인이어 돈 쓰고 밥 먹으려고요. 와 뭐야?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. 이건 바로 순댓국이에요. 순댓국 앤 편뉴욕. 그리고 찬이형의 밥은 닭가슴스라 앤 호미밥. 나도 맛있게 먹어야지. 맛있게 드세요 형. 진짜 빨리 먹는다. 자요? 응. 자요? 한입이 커요. 씹는 속도도 엄청 빠른 것 같은데? 배불러. 아 또 맛있네. 배부르다고? 이행이에요.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? 밥꼬박꼬박. 다 먹어야지. 응? 아 매실하자. 예. 네. 지금 시간 4시. 너무너무 늦게까지 자버렸다. 너무 늦게까지 자버렸어. 뭐하지? 오랜만에 게임을 해볼건데. 어몽어스 좀 해볼려구요. 이게 내 컴퓨터. 근데 이게 무슨 주식이야? 아 비밀번호 뭐예요? 뭐하는 주식이야? 이게 뭐하는 주식이야? 비밀번호? 오. 됐어. 왜? 아니 크리스. 왜 너 이름이 크리스? 크리스. 왜냐면 내 이름이야. 아이앤. 아이앤. 딩네임은 스키자이앤. 어래? 우리가 아까부터 일하네. 잠깐만. 이제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데. 아이앤. 아이앤. 아이앤, 아이앤. 근데 플레이가 안 되니 속성 이제 된 거 같은데? 그쵸? 된 거 같은데? 이제 진짜 된 거 같은데? 이제 진짜 된다 진짜 된다! 진짜 된다! 이제 진짜 된다! 될 거야, 이해나? 형만 믿어! 이거 될 수 있다고! 된다 된다! 제발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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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자, 다시 한 번 컴퓨터를 껐다 켜볼까요? 껐다 켜보자! 네 크루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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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하시우! 예! 크루원! 일단 카드 바꿨자! 응? 뭐야? 어? 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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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? 아니 네 예 예 예 예 예 뭐? 반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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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해실로 갑니다 오오! 뭐야뭐야뭐야뭐야? 어디? 아 식당, 식당 에이? 아니 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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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요 타자가 느려요 타자가 느려요 타자가 느려요 오오 독특! 감사합니 유무실에 와서 вд 드래요 показыв 주별 Tiffany 아 혹시 그래요 죽여봐요 죽여봐요 잘한다 잘한다 맞다 이해를 잘한다 노란 좋아요 네 죽여봐요 이해민은 나왔다 잘 가라 와 너무하네 나 진짜 나 그 사람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안 죽였는데 망했어 핑크인가 봐 누구지 잇 잇 잇 잇 잇어 오케이 요 잇 요 잇 이거 무슨 라면이야 오징어장 아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보라인가 보라 맞는 것 같은데 오오오! 고라인 포스터 왔네. 오오오오! 갑니다. 오오오오! 포스터! 오마이 갓 걸렸다. 걸려버렸다. 어떡하지 어떡하지? 아, 형 저 좀 도와주세요. 오마이 갓.. 약간 무서운데? 그래.. 심장이 두근두근하는구만? 진짜 나는.. 죽여! 죽여! 벤트던!! 벤트를! 그렇지! 어디로 가? 다른 데가x2 아니, 그걸로 움직여야지. 아 이거 보면 오오오오 노노노노노 너? 딴 데 가 어디 가야 돼요? 그... 너 뭐냐... 어디 가야겠어 어딜, 어디? 저 어딜 갈까요? 식당 식당 에이? 어떻게 해 나? 나 진짜 무서워 나 주인이 안 되겠다. 나 진짜 이런 게임 하면 안 되겠다. 그렇게 하고싶어 빨리 놓고 이 포스트하면 안 되겠다. 안녕. 그만 하랍니다. 역시 난 게임이랑 맞지 않아. 다시 안녕.